오늘은 진지하게 한국 fm들이 남성보다 능지났게 행동했다는 걸 인정하는 흔치 않은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여자들 과소비하는 거 맞는 것 같음이라는 여성시대에 작성된 글을 보겠습니다. 글의 시작부터 대놓고 남자들에 비해서 과소비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이 글. 여자들은 쓰는 거 펑펑 쓰는데 정작 버는 거엔 욕심이 없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집단군도 여자들은 너무 적다. 요즘 2대남 3대남들 돈 아까워서 성매맨이 카푸어 그런 거 안하고 단벌신사에 가성비 취미만 하는 꽁치남들 널리고 널림. 돈 쓰더라도 존나존나 따지고 따져서 사고 좀 안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도 계좌람.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 내 집 자가 보유율도 여자보다 높음. 특히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여자들은 거리낌이 없는데 간단한 설치나 기계 수리 같은 것도 다 업체 불러서 호구가 됨. 네일샵 미용샵 피부과 이런 거 핑크택스 핑계대가 없음. 그게 존나게 비싸도 계속 구매하는 호꾸 같은 한국 여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임. 취미 영역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과 시간과 돈을 다 가져다 바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음. 아이돌 덕질은 앨범 수백 장씩 사고 포토카드 뽑기에 아이돌 조공 바치고 가성비 팬지라면 팬 커뮤니티에 끼지도 못함. 해외여행도 월 200돈도 못 버는 한국 여자들 몇 달에 한 번씩 하더라. 솔직히 나도 여러 곳 가보긴 했지만 여행이 인생의 엄청난 경험과 반향이 되려면 여행으로 끝나선 안 되는데 예쁜 사진 남기고 인스타 업로드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기다다 필라테스도 돈 많이 드는데 레깅스 비싼 거 사고 시작하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꼬고 그럴듯한 예쁜 플레이팅된 인스타 식당 카페에 몇만 원씩 쓰잖아. 쓸데없는 소품이나 키링 액세서리 스티거 잡다 한 거 귀엽다고 충동구매 그거 사는 친구 보고 모방 소비도 존나 하고. 인형 캔들 머그컵 이런 거 개거품 낀 거 3-4만 원 주고 기분이 좋거든요 이러는 한국 여자 너무 많아. 남자들 코인하다 망하는 경우 많다 해도 또 버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코인이든 주식이든 공부해서 발이라도 담그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재생산 가능성이 없는 곳에 돈을 붓고 있다. 여자들 사이에서 재테크 미래계획 이야기하면 다들 그런 무거운 이야기 하지 말자고 말함. 무작정 남염하는 거 좋다 생각하는 정신나간 여자인데 여자들도 스스로 좀 반성하고 남자들 보고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마케팅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 여자들이 벌이에 비해 돈 존나 많이 쓰는 건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이야. 라면서 FM 리스트가 한국 여자를 까는 글을 여성시대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FM 한국 여자들은 이 글을 인정하면서 남성들을 이제서야 배워야 한다 말합니다. 인정해 나 대학생인데 주식 공부하는 남자애들은 많은데 여자애들은 아무도 공부 안 해. 진짜 맞는 말임 소품샵 보면 쓰잘데기 없는 것밖에 안 파는데 몇만 원 어찌 턱턱 사는 거 거의 다 여자야. 제발 가성비 따지고 한 여식 SNS 인스타 그만하자 타로 사주 이런 것도 여자만 돈 쓴다 사주 카페 가면 여자만 바글바글 해. 라면서 남성을 배우자는 한국 여자들. 이 글 보고 뭔가 머리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야. 나 유럽 여행 가려고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두 달 다녀왔는데 남은 건 하루에 10번씩 인스타 허버허버 업로드한 거랑. 모은 돈 다 쓰고 생활비 대출 700만 원 남은 게 전부의 머뜩하냐 이제 와서 유럽 여행 간 거 후회된다. 라면서 이제 와서 후회된다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간증. 여러분은 이런 글 하나 가지고 제가 호들갑던다 생각하시나요? 이 글은 2024년 6월달 처음 쓰이고 댓글 2337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시대 내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다시 쓰여지며 인기글이 되었고 정말 많은 여초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남성들을 본받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와서야 남성들의 소비 패턴이 맞았고 본인들의 등신 같은 욜로사랑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기차가 이미 떠나갔는데 손을 흔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부디 우리 한국 여자들 평소 하던 것처럼 마라탕탕으로 엽떡요아정 허버허버 시켜드시고 사시길 바라며 싱글벙글 이제 와서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끼는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니들이 아무리 변한 척 해봐야 남성들이 결혼 안 해줘.